설의 폭우에 엄청난 인파가 멀려오네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미일상 장돌 선생이 다시 설의 폭우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생새우가 환호를 이루고 가을꽃게가 바닥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어선들, 엔진이 품어내는 검은 연기, 의풍당당하지 않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안고 오는 모습이겠죠? 한번 기대해보죠. 주민은 보신 여기가 한마디, 정답, 정답, 정답이 가고 있습니다. 이사람의 공식도 정답은 사이 시선을 회원하는 לי의 운동에 보긴 연기를 통해 답변한 일인이라서 가뜩해 보세요. 종교적인 연구상은 정답을 방문하я고 허가이하시겠습니까? 그 flock의 전원으로 보내는 고맙습니다. 벌낙은 정답은 분명한 인삼이 1인요. 2만 5천원인데 5천원 내렸어 물가는 오르는데 미나리하고 같이 넣고 지리탕 끓여먹는데도 간에 좋아요 숙취해소 같은 데 좋아요 뒤에 걸 좀 땡겨 뒤에 걸 땡겨 5,000원 어휴 대단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끝까지 시청은 야미 일상 노트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자谷 죽여야지. deal. 그렇게 말해드립니다. 되ですか, 그 되는ход입니다. 아빠 próximo. 사장님이 없어요. 아유, 이 정도. 나 믿고 먹어, 나 믿고. 이게 2kg이야. A급이야. 이거 작가님, 이 책에 둘게. 여기 들어가시죠, 동호. 2kg, 빨리 가시죠. 주임, 주임. 수고하세요. 자, 오빠. 여기 A급이야. 여기 A급이야. 다음번에 내가. 알았어. 자, 2kg. 500만. 아, 순자대로, 저게 순자대로. 엄마,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다행이. 우리 4kg잖아. 1kg에 2만원씩 일단 따져봐라, 오빠가. 1kg에 2만원씩 일단 따져봐라, 오빠가. 1kg에 2만원. 물러기에. 물러기에. 물러기에는 1만원. 딱 해놓아라. 2만원. 여기다. 아, 1만원처럼, 1만원처럼. 안 돼,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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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1kg.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Fargo. potrzeb pantoth 10成. 석경들이 모여. 1만원. 비饅니까 개лас이 말이야. 35000원, 1만원. 핵贵yon 저해. 세금 24000원, 1만원. sizin就是 sucking. 배출들이 모여서 멸치도 들었나 봐 엄마, 2만원씩까지 가, 2만원 딱 여기 저분은 15,000원 이게 2만원 고기 저 먹어서 1kg 저 점 mastering 양na 살이 없잖아요 언니야, 키로에 만 원, 망동원 이거 얼마나고요? 2만 원 언니야, 땅콜릿만 원해 가 살은 많아요 많아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요? 3, 4마리밖에 안 올라가 그럼 조금이라면 만 원씩 이거 흰장게장도 뭐? 손글로 먹으래 만 원 백길이다, 백길 진짜 이쁘다 2킬로 만 원씩 2킬로 만 원, 2킬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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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2킬로 5도 1킬로 2킬로 2킬로 1킬로 2킬로 2킬로 1킬로 이만 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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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2만원 3만원 새우가 왜 올린거야 왜 올랐냐고 생선 좋아진거 같다 3만원 2만원 3만원 계속 올라가는거야 계속 올라가 당연히 올라가죠 3만원 3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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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멸치는 아닌거 같고 멸치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너무 이쁘다 아빠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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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많으니까 빨리 살 안좋아야죠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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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시원 접목 감사합니다.